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추석을 사단에게 빼앗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예배를 추석절에 맞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예배는 우리에게 물질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같은 의미의 히브리 절기를 찾는다면 아마 그 중에서 추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추막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추막절은 사실 지금 절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다음부터는 추수감사예배를 추석절보다는 사실은 추막절기에 맞춰서 드리면 더 의미상으로는 더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로 농사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농사 절기는 양력으로는 농사를 못 짓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음력 달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력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음력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한 달력이죠 초막절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태양력 우리가 쓰는 이런 양력 달력이 아니고 달을 중심으로 한 유대력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 날짜로는 매년 틀리는 거예요 아직 추석을 우리가 지내는 것은 음력으로 지내죠 8월 15일 그래서 추석 날짜가 해마다 양력으로는 틀리는 것처럼 유대 명절도 해마다 우리 태양력과는 틀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수코시라고 하는데 이 수코시라는 이 절기는 매년 유대력으로는 같은 날짜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낸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제가 올해 유대력 달력을 카렌드를 봤더니 우리 태양력으로는 10월 9일부터 시작되더라고요 10월 9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아직 초막절입니다 아직 한 한 달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특별히 초막절 같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다루고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절기가 많이 있지만서도 본문에 나온 대로 16절에 보면 세 절기, 6월절, 7.7절, 오늘 보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올라가서 이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끔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또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단지 절기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초막절은 1년 중에 맨 마지막에 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봄에 거두는 보리는 봄에 거두죠 봄에 거두는 오순절 때는 칠칠절 때는 그런 수확하는 절기도 있고 또 가을 늦게 또 한 번 더 거두어요 우리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마지막 1년 중에 곡식을 거두는 그 시즌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창고에 거두는 다음에 이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수장, 이 창고에 드린다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또 수장절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을 놔두고 집 밖에 초막을 지어가지고 장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고 해서 또 이름을 장막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이 같은 절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빈 공간마다 특별히 공원 같은 데는 종려나무 같은 이런 가지로 텐트,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자기 집을 비워놓고 그러니까 초막 칠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어떤 집이 비싸겠어요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인들은 텐트 칠 때가 없어도 텐트를 쳐야 되니까 초막을 쳐야 되니까 장소가 없을 때는 어디다 치면 아파트 베란다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안방 놔두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아파트가 집값이 비싸요 여러분들도 체험하려면 베란다에다가 텐트 하나 치고 일주일 동안 한번 머물면 그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 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다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6월절 지나는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걸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49일째 온다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77절, 오순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모세가 신의 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을 오순절로 믿고 그날을 특별히 기념하죠 우리 신약에서도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임했죠 그래서 오순절의 이 의미는 남달리 큽니다 그리고 쑥곳이라는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생활 40년 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이 초막절에는 즐거워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초막절의 상징 단어는 기쁨입니다 이 날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무조건 예배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많은 수확을 수확해놓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겠죠?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 과일을 이렇게 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과일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만 되면 전국에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모여오죠 또 해외에 있는 사람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는요 호텔, 여관, 민박이 완전히 풀로 차가지고 방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그러나 이것을 마치 못해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기쁨으로 즐거워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석을 마치 못해 또 추석이네 이렇게 지키는 사람 없죠 그 광주로, 부산으로 몇 시간 차를 타고 있더라도 기쁨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명절을 기쁘게 즐깁니다 온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기쁘게 지내요 절기라는 이 하그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축제라는 뜻입니다 잔치 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래서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그렇게 지키기를 원해서 성경에는 내 절기를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력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소산물,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사용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셨겠죠? 물질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물질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물질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또 의미 있는 인생에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줄 때 그때부터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이것을 아르치요 왜 물질 생활과 우리 영혼의 존재 의미는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은 단지 그냥 절기 때 농사해서 추수한 곡식으로 자기 먹고 마시고 배불리 사는 이런 수준의 아주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를 모르면은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의미, 존재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수확해서 거둬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물질 자체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내 존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물질이 많다고 저절로 그 사람의 존재, 인생의 의미와 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그걸 말해주는 거지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해주고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얼마나 고민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부부간에 파탄이 되고 이혼을 하고 부모 자녀간에 완전히 깨어진 인간 가게 해주고 그럼 뭐가 행복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 자체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야 물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치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모든 완벽한 모양으로 지어졌지만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으면 그건 흙을 뿌리잖아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라는 의미를 부여해줄 때 그 아담의 존재 가치가 이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본 물질이 내 것이라는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이미 빼앗기 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가 본 물질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은 만몬이란 영이라고 말하죠 만몬의 영에 속제된, 속박된 상태란 말이죠 물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누가 다루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 물질이 생명력을 주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겨서 다른 데 놓치면 다른 것은 사단이죠 악한 것에 빼앗기게 되면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내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안 지키고 주일날 일을 하고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누가 돈을 다루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생명까지도 빼앗기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최고 가치는 어떤 때 부여드렸냐면 그 물질이 만들어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줍니다 그런 작은 물질로 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낙심된 영혼이 살 소망을 갖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 막혀서 평생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에서 끊어지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이 뜻들었을 때 물질의 그 가치를 최극대화할 때 물질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온 신경을 다 투자하죠 그런데 의외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되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데는 의외로 지식이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어떻게 돈 벌어라 그렇게 해놨어요? 너 무슨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라 어떻게 돈 벌어라는 건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의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한 건요 어떻게 쓰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악한 영웅들은 버는 데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반대로 쓰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 물질로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상급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이런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아르쳐주죠 왜 버는 것은 왜 안 아르쳐주겠어요? 15절에 보면 버는 것은 네가 할 바가 아닌 네가 소관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15절 끝에 보면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니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뭐 노력한다고 그 논에 너 비 오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뭐 노력한다고 햇빛이 거의 나게 할 수 있느냐 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내가 복을 줄 거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준 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인가 쓸 것인가 그거에 관심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오늘은 추수감사 때 받은 소산물을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쓰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라 초막절은 기쁘게 즐기는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 앞에 기쁘게 즐기는 명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즐겨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즐기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만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기라는 거죠 그걸 네 부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죠 첫째가 너와 내 자녀와 함께 그 물질을 즐기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기본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생계수단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함께 가족끼리 그 물질을 쓰면서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주어지는 물질을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외에는 물질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오직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매우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한 인생의 하나 옆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먹고 살고 겨우 자기 자식 자기 가족 하나 먹고 사는 데 쓰는 사람 가장 초라한 인생이죠 그런 사람은 항상 물질이 궁핍할 거예요 남는 물질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장 반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은 공구한 인생이 됩니다 자기 가족들과는 맛있게 잘 먹겠지만 그 영혼들은 빈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비와 함께 자기 소유물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 물질이 있기까지 함께 수고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수고한 노비들과 함께 그 물질을 즐거워하고 나누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가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 사원들, 근로자들 그런 사람과 함께 그 소득을 나누면서 즐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적으로는 노비 이 당시에는 노비, 오늘날에는 근로자도 될 수 있고 일꾼이 될 수 있겠죠 신분적으로는 그들이 좀 낫고 천한 직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세요 이 추막절을 맞이해서 노비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노비까지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너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비에게도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외인과 함께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외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내외인은 열두 집화 중에 속하지만서도 토지 분배 때는 하나님은 내외인에게는 토지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집화였기 때문에 그냥 토지 분배를 하지 않고 다른 집화가 자기 집화별로 내외인 거주지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여기 내 성중에 거주하는 것은 집화별로 그 성중에 다 내외인 거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주지 안에 있는 내외인들과 함께 나누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하는지 노비에게도 신 하나님의 마음을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있죠 객은 낙은애입니다 자기 집을 떠나온 또는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떠나온 예굽에서 떠나오고 다른 나라에서 떠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중앙아시아에서 온 자기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죠 과부는 남편을 잃은 분들입니다 공통점은 이런 주막절을 명절을 맞이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과 함께 이 명절을 기쁘게 즐기는데 함께 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추석이 되어도 길이 10시간, 20시간 걸려도 갈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갈 가족이 없는 사람은 추석을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지금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명절 때 기뻐하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극률이고 자비죠 그렇다면 너희도 내가 가지는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그들과도 내 소산물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죠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내가 빚땀 올려 본 돈 내 마음대로 쓰지 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사단이 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합리화합니다 당연히 여기입니다 내 돈인데 뭐, 내 물질인데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물질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알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신약에서 누가 본 것 같은데 비유로 하게 청직이 비유를 하시죠 청직에는 그 집 관리장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오늘날 청직이란 이런 말을 잘 안 쓰니까 총가정총무, 가정관리인, 가정집사 부잣집에 청직이로 있으면 있어도 그 재산은 내 것이 아니죠 그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쌀 몇 대 내주라 그러면 주인이 시킨 대로 퍼줘요 어떤 사람에게 보리 서말 주라 그러면 그 서말 중 그 보리 서말 받을 사람이 미운 사람이고 정말 줄 자격이 없어도 나는 줘야 돼 주인이 주라 그러면 주인이 주라는 대로 줘야 돼 내가 마음대로 퍼주고 주인이 주라 하는데도 내가 안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청직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야 될 자세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니까 내 뜻대로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그냥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인생이 무상하구나, 흐망하구나, 흑대구나, 인생의 별것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장례식이나 인생을 다 살아보는 노련한 연로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그때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고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코에 생기를 부어두듯이 인생의 의미를 부어줄 때 내 인생이 다시 의미 있게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 봉은 1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을 불이한 재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돈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나쁜 일에 얼마나 많이 지어요 자 그 불이하게 쓰이는 그 재물에도 내가 충성해서 불이하게 안 쓰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쓰임 받는 그렇게 그 재물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재물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쓸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 참된 것을 그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런 뜻이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물질을 쓰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카운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 어떻게 충성하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다뤘는가를 보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보아 같은 일에 이제 맡길 사람을 맡기고 못 맡길 사람을 못 맡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죠 저 말씀에 땅의 보물로 우리는 하늘의 보아를 쌓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즐기라는 것이죠 주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먼저 그 모든 소취를 하나님께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또 주지 않는 것을 드리라 말하지 않죠 안 줬으면 하나님은 주신 복을 따라 이미 준 것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힘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자원함으로 힘되는 대로 들이라는 것이죠 즉 분량이라는 것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도 그에 따라 그냥 드리면 되나 이게 물질반이죠 물질이 자기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 끝인데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내 분량에 따라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은 많이 받은 분량대로 하라 그러지만 그렇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람들의 물질 생활은 받은 물질의 분량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는 것이 대부분 실제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으면 적게 받아도 받은 것보다 많이 드리라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라 그러죠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많이 받고도 적게 드리라 그러죠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있어도 드리지 않으라 그러죠 이 형제는 원리죠 우리 MTC 성교훈련센터가 한 1년 반 이상 한 달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공사였죠 진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참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죠 그런 건축에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헌신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풍성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건축 1년 거의 2년 가까이 돼도 제가 건축은 것만 하라 얘기 거의 설교 안 했을 거예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억지로 하는 걸 받지 않거든요 자원암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자기 육신은 풍성하게 살지 몰라도 자기 영혼은 늘 빈곤한 삶을 면치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는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정, 자식을, 가족을 위해서 재밌게 살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빈곤함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줘야 그 물질의 의미가 있고 인생의 존재에 삶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기가 멋진 인생, 멋진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멋진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고 해서 백만금을 가진다고 해서 행복감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추막젤리 같은 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절개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다룬 이유는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영혼의 생명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단은 이 만몬이라는 이 물질을 유행해서 우리가 예수 못 믿게 하죠 물질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물질에 욕심 못 포기해 가지고 신앙 못 가진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질에 자유하지 못해서 신앙이 안 자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과 신앙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자유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 앞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인해서 막혀 있거나 자유함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육심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염려 근심으로 자유함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없는 물질이라도 하나 앞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자유함을 받는 물질 생활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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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